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경우는 장중 돌파한 어제를 포함해 역사상 단 4번밖에 없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 1,400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후 최근에는 지난 2022년 미국의 고강도 긴축으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상과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로 1,400원을 돌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장중에 찍은 기록이긴 하지만 역사상으로 네 번째 1,400원대를 기록한 경우로 남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뭐 그런 이유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달러당 원화값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이번에는 뭐라고 분석이 좀 되고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두 가지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점이 시장의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안정적으로 잡히는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더디게 둔화하고 미국 경제 성장세가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시장의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동의 정세 불안입니다. 일원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중동의 정세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네, 중동에서 지금 더군다나 확전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자산으로의 이동이 심화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집니다. 이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날로 갈등을 키울 때마다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고 달러값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국제금값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역사상 처음으로 온수당 2,400달러 선을 넘겼던 금값은 여전히 2,300달러 중후반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온수당 2,7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제정서와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해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와 금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달러에 이어서 금값까지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궁금한데 이런 달러 강세 성향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거다, 이런 예측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도 IMF, 금융위기급의 위험 정도는 아니지만 현재 불안한 심리가 급격히 퍼진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세계 지금 정세 자체가 상당히 불확실성이 사실은 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만약에 미국하고의 금리 적차를 좁히면 원화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환율의 개선이 바로 쉽게 나타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는가. 네, 원화 가치가 다시 오를 것이라는 전망보다는 달러당 원화값의 상단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원화값의 고점을 1,420원 혹은 1,450원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원화값 약세에 대해 변동성이 다소 과도하다며 필요시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1,300원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예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지금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빠르게 안정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두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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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